2024년 7월 띠별로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 총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애정은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쥐띠 총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지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을 천천히 기다리세요. 호랑이띠 총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재운 재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솔로라면 매력적인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끼띠 총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솔로라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 총은 활기찬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세요. 재운 재정적으로 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솔로라면 멋진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뱀띠 총은 침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재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인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띠 총은 에너지가 넘치는 달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재운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솔로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양띠 총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세요. 재운 큰 재정적 변화는 없지만 작은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소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원숭이 띠 총은 활기찬 한 달이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재운 투자를 고려한다면 신중히 분석한 후 결정하세요. 애정은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닭띠 총은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운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애정은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띠 총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달입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세요. 재운 금전적으로 운이 따르는 달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애정은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겨 보세요. 돼지띠 총은 침착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세요. 재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지출을 주의하세요. 애정은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인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달입니다. 운세는 참고로 활용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7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